유닛 밸런스 패치 야 호라이즌 공격력 16% 증가 기본공격의 피해량이 50% 증가 모션속도가 13% 증가 강화공격 피해량이 20% 증가 강화공격 넛백이 1700으로 변경 네 기본공격이 50%나 증가했네요 엄청 강해졌네 이제 공속세팅도 괜찮아질수도 있겠다 펄스건을 발사하여 대상이 하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기본공격을 4회 시전할때마다 검으로 유효타격수 3의 강화공격을 시전 이제 유효타격수가 3으로 변경 그리고 패시브 피해면역효과가 3초로 변경됐네요 되게 괜찮아졌는데 이거 살짝 걱정되는게 너무 많이 버프한거 아닌가 흑숙이죠 피해량 20% 증가 넉백거리 1200으로 증가 에어본 400으로 증가 시전시 후퇴거리 400으로 증가 유효타격수는 3으로 변경 궁극기에 피해량 겨우 15% 감소했네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상 공격력 증가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요 너프가 아닌데 이건 엄청 사기일거 같은데 이렇게 바뀌면 최대 체력비례 및 현재 체력비례 추가 피해량이 권틀렛에서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이 캐릭터들이 상향된다고 보면 되요 여태까지 체력비례 대미지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패치한다는거죠 에블린 킬러의 스킬효과와 스킬 설명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 버프효과의 피해 감소율 15% 효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회복 범인의 모든 아군에게 적용되도록 수정 궁극기 인게임 스킬효과와 스킬 설명이 일치하도록 스킬효과 설명을 공격력 15% 증가로 수정 이게 효과가 지금 안들어가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근데도 이 모양인거야? 근데 이 모양이라고?